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너도나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도 상한액 최대치인 월 40에서 50만 원을 올릴 계획인데, 세수 감소로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을 리 없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모레 주민공청회를 엽니다.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에서 상한액 최대치인 월 50만 원 인상을 추진하는 분위기여서 대전시도 최대폭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오르는 월정수당 그리고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대전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150만 원에 월정수당을 포함해 월 499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각각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뿐 아니라 5개 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1차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전 중구는 의정활동비를 최대 상한선인 150만 원으로 확정해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방의원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많은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세수 감소로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월급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종시와 천안, 보령, 서산 등 충남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